본문의 말씀과 여러분과 함께 기다림에 보다는 점으로 말씀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참 어려운 실선 방법입니다. 그 기다림이 행복한 기다림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우리의 기다림이라는 것은 참기 어려움던 기다림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만히 전혀 없어보이는 결과를 기다리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여정 속에는 반드시 기다림을 배워야 할 때가 있다 보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크리스프럼 속에 들어있는 필수 방법입니다. 아무도 이 방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기다려보는 이들의 시험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다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생각해볼 제목은 기다리시는 바람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앉는 자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쪽은 우리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그런 좀 이상한 생각처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려 왜 하나님이 기다리실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실까? 무슨 필요가 있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적 여러 곳에는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렇게 보면 연하의 경우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연하를 할 때 얘기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은 연하를 미노애로 가라고 했는데 연하는 반대방향으로 바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자기 스스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 연하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연하에게 폭풍도 보내시고 또 배에서부터 던져지고 물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를 삼키게 되었습니다. 고용을 겪게 되자 연하는 하늘 앞에 행동합니다.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다시금 던져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은 윤내심을 가지고 연하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하가 다시금 생명을 얻고 니노배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동안 외쳤습니다. 도시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하는 그들의 구원을 기뻐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하여 오히려 화를 내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에게 대할 때에 하나님이 연하에게 정말 할 말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네가 도대체 내가 너를 향해서 얼마나 참고 있는지 알지나 하냐 라고 질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연하야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는 너의 태도에 염증이 났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이거는 전도 편하지 배도 넘어한다. 너는 그치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느냐 우리가 연하실 때에 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연하에게 차근차근 설명을 하고 대화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연하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을 해주신 것입니다. 연하의 끝은 이렇게 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어떼세유 시대에 내가 수고도 아니하겠고 지배도 재배도 아니하겠고 하룻밤에 낳다가 하룻밤에 받아들인 이 박릉구를 아껴거든 하물며 이 큰 성업묘 외에는 좌우를 부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추도 많이 나니 내가 어찌 바뀌지 아니하겠느냐 하십니다. 이게 연하의 끝입니다. 이 연하실을 보면 연하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말씀에 반응했는지가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연하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화를 내고 썽기를 내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치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붙들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역할을 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방야생활을 하던 유명철 백성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추리국기 38장의 문제를 보면 요하께서 그리아보인하시며 선포하시되 요하라 요하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도대하고 인냐와 침실이 많은 사람이라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여기서 노하기를 도대한다는 말은 오래 참는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야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너무나 많이 원망을 하고 반역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거듭 거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지도자인 아론과 모세를 대항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구해내준 대북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적이 한 두 분이 아니었습니다. 걸핏하면 대부분에는 먹을 것이 많았는데 좋았는데 그렇게 불병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불병을 하였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기로 하였지만 모세의 기도를 향하여서 여러 차례 그 진노를 들으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다. 40년 동안 그들의 소행을 참으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신명예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그 우주로서 3장 문제를 보면 제 입에 관한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늦게 신년되고 있다. 너무 지연이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당시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너리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너린 것이 아니라 오직 이때서는 너희를 가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냐고 다 회개하기에 기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언제 올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에 관한 위험이 왜 이렇게 우리가 문제에 거진 것처럼 보일까 하나님이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는 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고 있다. 하루같이 천년의 하루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보금이 들려지도록 모든 사람이 주님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 땅에까지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셔서 그 보금이 땅 끝까지 경파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징계보다 은내를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주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와하이까 데스크베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생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하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혼대를 흘리하시며 일어나시니 이는 너희를 극률히 흘리하시며 대저 요하는 정의하는 유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이끄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다림은 팔짱을 끼고 차갑게 등을 돌리고 앉아있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신다고 하고서 그 기다리는 이유를 말하겠는데 이는 너희에게 은내를 베풀려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어나시는데 이는 너희를 흥률히 여의하십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추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기다림은 무관심이 아니라 복 주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 하나님의 기다림은 진벌이 목적이 아니라 극률이 목적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기다림은 정의를 포함하는 것이다. 그것은 정의하는 것이다. 때로 우리가 정의가 왜 이렇게 실현되지 않는가 왜 이렇게 나는 억울하게 고용을 당하고 있느냐 이렇게 불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데 정의를 실현하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다림은 목적은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언론을 격불리하기 위해서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극률의 여행을 위해서 또 하나님에게 정의를 일어나게 하기 위하여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 한 2700년을 저설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기록된 때가 2700년 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국에게는 해결해야 될 큰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아수로는 세상에서 제일 강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묵하려고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존립 자체가 위험을 넘기게 되는 애플 같은 노력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를 돌아볼 뒤에 자기들은 보조이 이 강대한 나라를 상대하여서 전쟁을 치고서 이길 수 있을 확률이 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그 앞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들이 생각해볼 때에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아수로를 대항하기 위해서 대국의 원조를 요청하는 일이었습니다. 아수로를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강대한 족속이고 자기들 스스로는 감당해낸 힘이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니까 대국의 도움을 거침하는 길밖에 없었다. 이렇게 결혁을 내렸습니다. 지금 이 장에서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자기 방식대로 행하고 있다. 너희가 좋은 대로 지금 행하고 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문제를 보고 그것에 몰입하여서 가능한 해결책을 찾더니 가장 좋은 해결책을 선택하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아주 합리적인 그런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보기에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대로 그들은 행동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최선의 선택이냐 하나님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만 자원이 있느냐 그것이 다냐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우리가 장문 3장 5절 6절을 떼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요하를 신뢰하고 내 명절을 고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흐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택에 보면 여기에 노란 색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부분이 전부 다 올이라고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라 그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사에라는 것은 모든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극시오인들 아마 이 문제를 들어본 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개섭을 합니다. 자 5절을 어떻게 개섭할까요? 하나님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요하를 신뢰하라고 말하였는데 우리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너는 어느 정도 마음을 다하여 요하를 의뢰하라 50대 50이면 충분할 것이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은 50% 너 자신을 의뢰하는 것은 50% 그러면 충분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단 내 자신의 명절을 너무 많이 의지하지 마라 즉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다하여 모든 행위에 있어서 범차게 그를 인정하라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를 이런 동안에는 적절하게 우리의 개섭을 가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은 너는 범차게 그를 인정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너는 어느 정도 범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 특별히 주일 오전에는 그리하라 그러나 사업은 사업이다 그 영역에서까지 그 영역에서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바보다 너는 하나님의 자신이므로 하나님은 내 길을 무조건 인도하여 주신 것이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있는데도 궁금하고 그것을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지나 하는지를 돌아보하여 주십니다. 이 구절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오일입니다. 전부 다 정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사야 30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민족이었습니다.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 차례에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편으로 하면 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이 하고 세상에 나가면 자기 방식대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향해서 기다리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자기 방식을 포기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사는 것 같지만 세상에 문제를 맞다치면 내 지혜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거 좋은 말씀이긴 한데 세상에 나가면 안 통해 사업으로 한가봐 그게 사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방식을 따라서 살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지금 우리가 포기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 30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이것입니다. 그들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여 주었습니다. 이사야 30장 15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어놓으시오.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어놓으시오. 너희가 원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잠잠히 있으라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잠잠히 있을 수 있을까요? 뭐 도망이라도 가야지 저만으로도 도망이라도 가야 될 텐데 하나님은 잠잠히 있으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앞에 있는 기억을 보면서 무언가 자국책을 마련하게 공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반응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문제를 가지고 내게 나와 오지 않나요? 대국이 해결책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대국이 어떤 상태인지 잘한다. 그 당시 이집트는 아수로를 대항할 수가 없는 그런 쇠퇴해가는 쇠락해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자기 나라조차 반응할 힘이 없는 그런 나라로 전락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국 자신도 아수로에게 수치를 당할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믿어를 향해서 기다리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자신을 문제 해결에 원천으로 이식하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원천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아채기를 그들이 알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행동을 선택할 수 있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 먼저 복을 좀 내려주시면 안 되나요? 기다리기 전에 복부터 내려주고 그냥 우리 보고 기다리라고 하면 보고 싶겠네. 왜 기다리라고 그러시고 복을 빨리 안 내려주십니까? 아니 이 문제부터 해결이 딱 되면 내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십일주 내라고 하면 내죠. 공급 인상 한 300% 내주면 내가 왜 십일주를 안 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문제 해결을 먼저 하지 않으시고 기다리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돌이키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더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백성들이 하나님 보다 애국을 의지하고 있는데 그들을 구해 계시다면 그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애국이 우리의 수반입니다. 애국이 우리 삶의 원천이다. 애국이 문제 해결의 원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의 머리를 그려보면 아 이게 통하네? 이런 방식이 되네?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그것으로 삶의 철학을 삼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가솔인이 철학에 기름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제 하나님 제가 지금 기름을 기름이 다 떨어졌는데 물을 채워 놓겠습니다. 포도주를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시죠. 물을 기름으로 좀 바꿔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아니 그 다음날 보니까 이제 진짜 기름이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유소에 가겠습니까? 계속 그냥 물 채워 놓고 기도하고 살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없이 돌이킴이 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면 아 이게 인생의 길이구나 이게 삶의 길이구나 이게 통한구나 그러면서 점점 더 나쁜 일로 걸어가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일찍 인생에 성공을 누른 사람들 나름대로 결론을 드립니다. 이게 되는구나 또 다른 면으로는 내가 참 똑똑하구나 나는 이렇게 능력이 많은 존재이구나 손 내면 안 되는 데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인생에 제동이 걸리는 날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실제일 수도 있고 그것이 회사가 오류밀에서 자기 본의 아니게 명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가족의 어려움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홀로 서 있는 그런 경우들을 할 수밖에 없는 기다림의 테스트가 오게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사는 인생입니다. 잘나가는 것 같은데 결국 내가 어느 날 벌거벗은 것처럼 설 수밖에 없는 나는 정말 아무도 아니구나 이렇게 근무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연락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이 잘 흘러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의 지제나 혹은 세상이 제공해주는 자원을 의지하게 될 때에 결국 다소 오는 좋지 못한 결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을 의지하지 않고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허무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이유 저와 여러분에게 복주시지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징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주시지 위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원천이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지적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각주들은 진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러던 이사야 30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선전자들에게 여기를 선전하지 말라 선전자들에게 여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너희는 바른 것을 보이며 특정해서 도리시라 도리시라 이스라엘의 고록하신 길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 거다 여러분 이 기록은 그들의 말이라기보다는 그들의 행복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세워줍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압춘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과정은 거기에 교정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10절 무감기에 보면 아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교정이 아니라 아침비였다 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보이지 마다 우리들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이런 것입니다. 제발 내 자아를 세워주는 말만 하세요. 정직하지 못한 상 부덕한 삶이라도 괜찮다고 말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함을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 하는 말 듣기 좋은 말 우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 끝은 화요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듣기 좋은 그런 말을 설교자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무조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듣기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새로워 진려 그러면 복 받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내 삶의 표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 이사리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이 마음을 바꾸도록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마땅히 들어야 할 말을 들을 수 있기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마땅히 들어야 한다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 삶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저기에 파란 줄로 칭찬을 보십시오. 바른 것을 보지 말라. 더러워하시기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거룩이라는 주제 부담스러운 주제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좋은 주제입니다. 바람이 참 좋은 주제입니다. 이렇게 듣고 싶지 않은 것은 떠나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듣고 싶은 것 부드러운 말 거짓 된 것 이런 것을 듣기를 원하는 그들의 삶의 형태 되었다는 것을 제가 기억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이들에게 무엇을 기다리셨는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쌍이 들어야 하는 말을 들을 수 있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다. 주제입니다. 자 그러고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신앙의 클리키럼 속에는 분명히 기다림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 이사야 30장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기다리면서 배워야 할 때 첫 번째 교훈이 이것입니다. 무엇을 얻느냐보다도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관심을 배워야 할까 대체로 우리가 기다릴때 기다리고 있는 결과가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 승진 이라든지 영공의 인상 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도지 이런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얻느냐 그걸 기다리는 것보다 어떤 사람이 됐냐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됐냐 이거를 하나님은 교훈을 배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환경이 변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사라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이사야 삼킹장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이 변하는 것보다 우리 자신이 변하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응답의 성령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내면의 세계가 변화되는 사람입니다. 환경이 변화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변화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복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전에 제가 셜리 크로우라는 사람이 쓴 그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는 나를 바꾸소서라는 뜻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 삶에 예정된 당신의 뜻이나 시험이나 슬픔을 바꾸지 마셔서 내 믿음을 새롭게 나를 강하게 하셔서 주여 당신의 뜻을 바꾸지 마시고 나를 바꾸소서 명실 내는 바다의 폭풍처럼 고난이 멀려와 눈물방울 떨어져도 주의 백불로 내배를 항구까지 인도하시고 주여 폭풍을 바꾸지 마시고 나를 바꾸소서 그 거룩한 말씀 비해하지 못하며 주의 영광 나 보지 못할 때 내 눈을 바르쳐 내게 해야를 허락하시고 주여 당신의 말씀을 바꾸지 마시고 나를 바꾸소서 주님 내게 먹도록 주신 열매가 쓰이고 시더라도 내 뜻이 아니라 주의 있던 유어치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그 열매를 바꾸지 마시고 나를 바꾸소서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시입니까 환경을 바꾸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길 기대하시는 너 다시는 무엇을 얻을까 보다도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는 배워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 배워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실망합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두렵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넘어집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대로 향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많으신 분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향해서 관심을 많이 받으시는 분인지 하나님에게 우리 마음이 향하면 문제는 작아집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작아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가 작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07편 107편 109절 20절 말씀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 궤부의 이른래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못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헌이 주시옵니다 주가 여러분이 고통과 헌이 설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 건져려주십니다 무엇으로 건져려주시는가 그분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려주신다 그러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 결과만을 잡고 바라보지 말고 문제만을 잡고 바라보지 말고 그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아야 되겠습니다 세번째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 배울 수 있는 놀이 이렇습니다 다른 버튼을 잡으니보다 하나님을 주시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두가지 악을 행하였다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논되는 나를 그리니라 스스로 웅덩이를 안으신되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뿐이냐 여러분 생수에 거논이 다한지 여기 이 말씀은 세미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웅덩이 또는 물탱크 저수지 이런 개념으로 사용이 되는 말인데요 이 두 가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기 저수지는 이렇게 민영형으로 파서 비가 오면 물이 보이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저거는 언젠가는 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쓰고 쓰다보면 공이라고 더 이상 물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샘은 끊임없이 쓰고 써도 또 물이 수상하는 그런 것이 샘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앞에 말씀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진짜로 그 문제와 발전을 해결할 수 있는 원천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 하십니다 그분만이 원천이 되시는 분이 다른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샘은 물이 계속 땅으로부터 수상하릅니다 이것이 암시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기 된다는 분이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안은 요한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시안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치 앞을 내다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영원까지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이외의 모든 자원은 유한한 것입니다 언젠간 없어지거나 언젠간 나를 해반하더라 언젠간 혈액이 상실하거나 그런 자원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 나 요하에게 넘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대로 삶의 양식을 바꾸고 있을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능력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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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이 충만하였습니다 너무나 많은 지식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상황이 급하면 저렇게 물을 받지 못하는 일동의를 스스로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지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둠음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고 있을까 우리의 삶의 양식이 행동양식이 그런 방향으로 변화되어 나가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 자가 주문한 것이 아니라 과연 아는 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내 삶의 양식이 성경의 말씀대로 변화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계시는 하나님 왜 기다리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삶의 양식이 바뀌어지도록 생각이 바뀌어지도록 하나님을 원천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게 아니라 땅이 들어야 할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뱉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바람이십니다 우리만 기다리게 하나님은 더 많이 기다리고 오십니다 아는 것으로 우리가 기울이 기다리겠습니다 하느님이 기다리시는 이유를 우리가 여러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자기 방식을 포기하도록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한 분 두 분만이 우리의 문제 해결의 원지라는 것을 민식하기를 기다리시는 우리와 하나님은 다 다른 말을 행동양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확당이 들어야 할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도록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자님께서 교훈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얻는 자보다 어떻게 내가 변화할 수 있을까 그 조언들을 배워나가야 되겠습니다 환경을 바라보기보다는 말씀에 집중하는 훈련을 배워나가야 되겠습니다 나를 얻는 자원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훈련들을 배워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단의 신앙이 이란 너희에게 은례를 베풀야 하시지요 일어나시니 이는 너희를 금균히 결제하십니다 한해 동안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명절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이 변화될 수 있을까 내 환경이 변화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집이 펴나갈 수 있을까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는 것들이 있을 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을 통해서 변화의 축복을 누려나가시길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은 은혜를 베풀게 하시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시니 이는 너희를 금균히 얘기하신다고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결과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우리가 지구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그 세미한 음성 듣게 하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 환경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 기도할 줄 아는 우리들을 주의하시오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음성에 귀를 들여 들을 줄 아는 주님의 백성들을 제게 하시오 주옵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